성주군 새마을회 성주군 새마을회는 지난 23일, 2022년 성주군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배대용 성주군 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서정찬 성주부군수, 성주군의회 김성우 위장과 군의원, 새마을 이감사, 수상자 및 새마을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새마을운동 성과영상부고에서는 새마을환경살리기 읍면환경정화활동, 피서지 이동문고,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전통음식만들기 등 1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체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통령 표창의 새마을문고 성주군지부 김호경 회장, 새마을 대상의 새마을지도자 성주군협의회 최경호 회장을 비롯해 총 3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단체로는 우수 읍면평가 및 숨은 자원 경진대회 시상도 이뤄졌습니다.